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김장배추 물엄병 예방과 치료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 12일입니다. 김장배추 정식한지 45일 전후가 되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가을 장마라고 할 정도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가 자주 내렸으면 배추 정식하고 그동안 배추 물을 따로 주워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비가 자주 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주변에 배추 가꾸는 분 중에는 물엄병이 걸려서 배추를 뽑아내고 다시 심거나 배추를 절반 이상 뽑아낸 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배추는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수분 과잉이 되면 질소성분만 많이 흡수하여 웃자라게 됩니다. 배추 웃자람은 물엄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배추 물엄병에 관한 영상을 몇 차례 올렸지만 주변에 물엄병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다시 물엄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물엄병이 많이 발병하는 원인은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일조량이 부족합니다. 작물을 가꾸는데 비가 너무 오지 않아도 잘 자라지 못하지만 비가 너무 자주 와도 웃자라고 무르게 자랍니다. 배추는 햇빛을 많이 받고 자라야 튼튼하게 자랍니다. 올해처럼 비가 자주 내리면 일조량 부족으로 웃자라게 되고 배추가 무르게 자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토양 속에 잠복해 있던 물엄병 세균이 활성화하여 물엄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처음 한두 폭이 걸린 물엄병은 급속하게 확산하여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배추밭 전체에 퍼져서 배추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수가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해마다 무농약으로 배추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배추밭에도 올해는 물엄병이 걸려서 배추를 뽑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제가 가꾸는 배추는 물엄병 정세가 없습니다. 제가 물엄병 예방을 위해서 배추를 어떻게 가꾸는지 말씀을 드리고 물엄병이 발병했을 때 대처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올해처럼 비가 자주 내린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엄병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물엄병 피해를 많이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추가 아직 어릴 때부터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물엄병 약과 영양제를 꼭 함께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물엄병 정세가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영양제와 물엄병 약은 모두삭과 세균탄이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하면 그 회사 제품을 광고한다고 비난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 소개하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성분이 같은 대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가꾸는 작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양제는 자주 소개했던 나라바이오의 모두삭입니다. 모두삭은 유황을 정제하여 만든 제품으로 배추를 튼튼하게 자라게 합니다. 모두삭은 뿌리 혹병 예방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물엄병 약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세균탄이라는 농약을 사용합니다. 세균탄은 물엄병 예방과 치료제입니다. 발병하기 전에 뿌리면 발병을 차단합니다. 살포 방법은 분무기에 타서 줄 때도 있고 물뿌리기에 타서 주기도 합니다. 저는 발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비오고 난 다음에 다섯 차례 이상 물엄병과 뿌리 혹병 예방을 위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모두삭, 프리미엄 모두삭입니다. 모두삭을 영양제로 탑니다. 지금 영양제를 줄 때는 20리터 물 한 마리에 40미리, 뚜껑으로 한 뚜껑입니다만 조금 더 타도 괜찮습니다. 항상 모두삭은 유황이기 때문에 평상시 가라앉아 있어서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됩니다. 백윤탄이라는 물엄병 약입니다. 이 물엄병 약을 지금 이거 하나가 5미리입니다. 5미리그램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탑니다. 이렇게 했더니 비가 자주 내려서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배추가 튼튼하고 깨끗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꾸는 배추도 물엄병이 발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난 다음에는 예방을 위해서 한 차례씩 살포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정세가 있다면 3일 간격으로 최소한 3차례 이상 살포하면 진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물엄병 약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서 한두 번 더 살포하면 진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추 정식한 지 45일 전후가 되면 결구가 진행되면서 옆에 배추와 붙게 됩니다. 배추가 붙으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물엄병 발병의 원인이 됩니다. 물엄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통풍이 잘 되지 않을 때 많이 발병합니다. 배추와 배추 사이 간격이 있어 통풍만 잘 돼도 물엄병 발병과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은 배추를 반쯤 묶어줍니다. 이때 묶는 것은 배추 결구 목적이 아닌 통풍을 위해서 묶기 때문에 반만 묶어줍니다. 그리고 배추 진잎은 제거해주고 밑에 깔았던 비닐도 찢어져서 벗겨냅니다. 비닐멀칭을 하는 목적은 8, 9월 강한 햇빛의 수분정발을 막고 자풀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닐을 벗겨내도 자풀도 나지 못하고 비닐로 수분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물주기도 좋고 배추뿌리 호흡도 원활하여 물엄병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비닐을 벗겨낼 때 칼로 도막도막 잘 잘라서 잘 벗겨내야 합니다. 잘못하면 약한 배추뿌리가 뽑히는 수도 있습니다. 배추가 지금 밑에 진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어버리고 지금 이런 것들도 떼어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떼어버리고 오늘 비닐멀칭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닐멀칭을 하는 이유는 지금 수분 유지와 자풀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지금은 배추가 이렇게 가려졌기 때문에 자풀도 나지 않고 수분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절반 정도 묶어주면 이 비닐을 자를 때는 뿌리에 무리가 안 가게끔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런 칼 같은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잘라서 지금 여기는 햇빛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자라고 배추가 맛있는 배추가 되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지금 뜨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통풍이 돼서 배추물원병에 어떤 물원병 확산에 차단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배추를 반쯤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밑에 비닐을 다 벗겨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통풍이 훨씬 잘되고 뿌리 통풍까지 이렇게 잘되어 가지고 지금 물원병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추물원병 예방과 치료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